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자, 어떤 걸까요? 오랜만에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기대되네요. 네, 2017년에는 1조 3,811억 원에 불과하던 이것이 지난해에는 1조 7,21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힌트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좀 무리시겠죠. 힌트 잘 들어보시죠. 네 글자고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 받아야 하는 이것, 임금이죠. 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춰보시죠. 네, 한 달에 한 번 임금. 뭐 이만큼이었는데 불과하던 이것이 지난해에는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임금 뒤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못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임금 채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아쉽네요. 임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29일까지 임금 채불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슈픽에서 임금 채불 점검 내용과 채불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임금 채불액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어땠나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금 7월 기준 누적 채불액은 9,801억 원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18만 4,080명입니다. 채불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올해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1조 원에 달하는 임금은 미지급 상태로 당사자들은 소가리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반년 넘게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특히나 임금 채불이 집중된 업계 어디였나요? 여러 업종에서 지금 임금 채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7월 기준 제조업의 채불액은 3,436억 원으로 전체의 35.1%를 기록했고요.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채불액도 1,000억 원을 지금 훌쩍 넘겼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채불액이 전체의 73.5%를 차지해서 영세한 사업장에 임금 채불 문제가 몰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 악화로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집단 채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임금 채불이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박 기자가 얘기했던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추석 연휴 직전이죠. 이달 29일까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 채불 위협이 있는 사업장 2만 7천여 곳을 점검합니다. 특히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채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서 건설 현장 등 집단 채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채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340곳을 역시 점검합니다. 네 그런데 임금 채불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곳을 언제 점검하고 언제 적발해서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속이 탈 것 같은데 추석 전에 좀 더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뭐 속타는 경험 해보셨으니까 아마 이 마음 잘 아실 텐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채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명 체당금이라고 해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에 채불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체당금 처리 기간이 원래 14일인데 이걸 일주일로 단축해서 7일로 단축을 해서 임금 채불 피해 노동자가 이 채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나서긴 했지만 만약 이때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잘 안 됐다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진정할 수 있고요.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해당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명령대로 지급을 하면 다행히 이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지만 난 못 주겠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임금 체벌 사업주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니까 소송까지 가면 그 전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의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해도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법정으로 가서 서로 싸운다는 건 결국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사후 해결 방법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걸 전문가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불등이 벌어지고 나면 해결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사업주가 내미는 서류 이거 꼼꼼히 보시고 아무데나 사인을 하지 마시고 미심쩍거나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미리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체벌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간 제한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돈 준다 준다 이렇게 했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노동자는 즉시 사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권리를 발생한 후에 3년 동안 한 번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권리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늦지 않게 꼭 요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기의 권리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챙길 수 있을 때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다양한 술을 섞어 마시는 걸 뭐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네. 칵테일. 그렇죠. 칵테일 위기라는 단어를 좀 골라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술을 섞어 마시는 칵테일과 같이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 2016년 당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에 위험한 칵테일형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신흥국의 자금 이탈 그리고 유럽연합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가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로 칵테일 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 상황에서 자주 쓰이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경제도 이 탁 칵테일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용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 같지만 사실 우리 경제도 지금 칵테일 위기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금융시장의 잠재된 위험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칵테일형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요. 지금처럼 경제 심리가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한두 건의 사고가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조어 칵테일 위기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앞서 얘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거지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마다 개선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사전 예방과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